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일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책임있게 진정성있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또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 85%죠. 여론조사를 보면 85%가량이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주부터 1일 1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방류를, 해양 투기를 아주 정당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연 한국 정부의 자세가 맞냐 하는 그런 비판들 또한 매우 거셉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국민들의 그런 비판적 입장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1일 1브리핑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반박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다소 미흡하고 바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게, 진정성 있게 하루 하나 이상의 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단 이소영 대변인과 또 송기오리 특위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는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의 이소영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내대책단의 부단장이자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참고로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통상교섭 자문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매일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그 첫 일정입니다. 지금 이 브리핑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1일 브리핑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적 의구심을 정부와 함께 하나씩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그 질문을 대신해서 던지는 취지입니다.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국민이 묻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정부질문 공개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질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3일간의 정보 브리핑을 보며 느낀 소감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팅창과 댓글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은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일본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는가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우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옹호하고 정당성을 강변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방법을 두고도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인데 일본이 자국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엄정하게 따져 묶이는커녕 걱정하는 사람들을 예민증 환자나 괴담 유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정령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일본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해양 방류를 보류하고 직접 검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라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주체는 오염의 책임자인 일본 정부여야 합니다. 모든 정보와 자료를 쥐고 있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들이 한국에 와서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우리 정부가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답을 정해놓고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하려 한다면 그런 일일 브리핑은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국민은 열린 토론을 원하는 것이지 정부의 입장만 옳다는 세뇌 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익 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6월 16일자 1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익 금지 조치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익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는 한국의 입장과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일본의 평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2013년 대한민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WTO 위생검역협정 5.7조에 따른 잠정 조치입니다. 이 협정 5.7조는 잠정 조치를 취한 회원국, 즉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위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을 노력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잠정 조치를 취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수립할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수입금지 잠정 조치를 풀라는 일본의 거센 요구를 방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던 우리의 논리는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사건에 있어서 1심은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한국산 수산물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며 대한민국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2심에서 승소했던 이유는 일본의 바다 환경과 한국의 바다 환경이 다를 수 있어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출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는 그동안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진행한 일본 바다 모니터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 방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IAEA도 일본의 해양 모니터 자료가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일본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은 현재도 방사능 기준치 이내에 있어 위험하지 않다는 자료를 근거로 오염수가 추가로 방류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측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고 이에 기초하여 오염수 추가 방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IAEA는 방사선 영향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면서도 일본 측의 평가 결과가 충분히 보수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이런 일본과 IAEA가 내린 평가 결론에 동의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바다가 안전할 것이라는 데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WTO 분쟁 절차에서 일본의 해역은 현재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13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안전하며 방류될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적다고 하는 우리 정부가 12년 전에 사고적 방류로 인한 위험성을 기반으로 계속 수익금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바다는 지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WTO 협정상 후쿠시마 연안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입증할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연안이 이미 방사성 물질에 장기적으로 오염됐으며 앞으로도 오염수 방률에 노출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도 모자른 마당에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다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할 거라는 일본 정부의 논리에 동조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묻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상 오늘의 질문이고 함께 배석한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께서 보충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질문은 오염수를 처리해서 버리기 때문에 일본 바다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와 일본 바다가 방사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지한다는 한국의 견해가 양립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일본 측 자료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첫 페이지는 한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알프스 처리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건설 단계, 이것은 개정판이고요. 2023년 2월 도쿄전력이 낸 일본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보고서고요. 오늘 제가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리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일본이 말하는 이른바 알프스 처리수, 이게 일본 분석이기 때문에 알프스 처리수라고 되어 있죠.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환경영향평가가 IA의 기준에 되어 있는지를 IA가 리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일본의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말합니다. 한국이 일본에 동의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일본의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달리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방출에 동의할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인한 한국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정부가 브리핑한 걸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일본이 오염수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고 할 때 바로 그 동의의 대상인 일본의 이 환경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했나요? 오늘 저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석하게도 일본어로 다 되어 있고요. 한국 정부는 이걸 아직 번역해서 국민에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알프스 처리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출할 때 인간에 대한 피폭 위험,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피폭 위험, 일본 바다의 상태에 대한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정말 정부가 국민에게 무엇을 동의할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한글로 번역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인간에 대한 피폭 부분은 제가 그 중에서 일본이 인간에 대한 피폭 경로를 열어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해산물의 섭취에 의한 내부 피폭입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해산물과 섭취와 내부 피까지는 아마 한자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의 근거로 삼고 있는 후쿠시마 수산물 섭취로 인해서 인간이 피폭될 위험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산물에 의한 농축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은 자신들의 알프스 처리수가 후쿠시마 바다에 나갔을 때 그 영향을 받은 수산물의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농축될 것인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측정한 일본 바다 모니터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단장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바다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현재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수가 현재의 일본 바다에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이 일본 바다에 대해서 수년간 측정해온 그 모니터 자료를 대입해서 이번에 방출이 되어도 일본 바다가 안전한가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상 기상 데이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168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는 168페이지인데요. IA의 모니터라고 IA의 검증이라는 게 그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원통 의존하려고 하는 그 IA의 검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IA가 일본의 지금까지의 일본 바다 방사능 모니터가 정확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 설명에 거의 제 마지막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첨부 7에 10에 되어 있는 이 위에서 둘째 문당의 이 자료는 지금까지 일본이 원전 사고 이후에 자기들의 바다 측정 결과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오염수가 우쿠시마 바다에 방출되어도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간은 피폭되지 않고 일본의 바다는 방사능 위험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떠한 한국 정부의 동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산물 수입금지의 근본적인 논리의 법리로 되어 있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가 방사능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금지를 한다는 우리의 논리와 이 일본의 방사선 영향평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본의 방사선 영향평가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본 바다가 방사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금지의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며 결국 일본에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길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122페이지를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브리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도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22페이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 8-1-2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핵종 조성이 불확실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일본의 보고서도 아무리 오염수를 2차 처리해도 그 안에 어떠한 핵종이 조성되는지 모른다는 게 일본 보고서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 오염수 방출에 그저 동의하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브리핑이 아니라 일본도 모른다는 거죠. 일본도 현재 오염수의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염수가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알프스 처리 이른바 그들이 알프스 장비로 처리하고 또 처리해도 그 안에 어떤 핵종이 조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즉 일본의 이 이른바 황영양평가의 근본적인 모순 이런 불확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일본에게 오염수 자료를 요구하고 오염수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검증 이것을 지금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일 1질문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북도 장모가 문자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것도 궁금했던 것에 통해 있는데 이렇게 1일 1질문 브리핑을 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혹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받은 것은 없지만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1일 브리핑을 보면 그 브리핑을 시작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제기하는 적절한 그리고 유효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답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답변하지 않으시면 기자님들께서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 수 있다면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오염수 방출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으로 무엇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그 누구도 일본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023년 2월의 보고서인데요. 이건 2022년 4월의 보고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원자력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잠정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잠정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을 계속 반영을 하는 이러한 굉장히 치밀한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의 그 대상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런 일일 브리핑이 시작됐다는 것을 듣고 한 시민분께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산 가덕도 인근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계신 어부이자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 시민이신데요. 잠깐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수사물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그걸 피부에 받았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없고 보안이 없고 무조건 괜찮다만 하면 저희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강서구 대학운동에서 대대로 조상인이 내려와서 고기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생계를 위해서 현재 강서구 신호동에 하침을 차려가지고 제가 직접 받아가서 법으로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일본의 오염방설을 방류를 한다니까 정말 이거 앞으로 우리 생계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길 것 같고 이 오염설을 부르게 되면 바로 우리 의민들한테는 직접 탑니다. 정말로 수산물을 소비를 거의 지금 많이 먹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오염이 오염를 방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안 먹습니다. 무조건 지금 방류를 해서는 만든다는 저희 의부의 조그만 마음으로 안됩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방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환대책이 없으면 정말로 코로나 이상으로 더 우리가 힘들게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장차를 하고 있고 고기도 잡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의 그 이상으로 대로 지금 더 직격화를 맞게 생겼습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로 그 배수관을 통해가지고 다음 달 초나 중순에 뿌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은 바로 가격이 옵니다. 매출의 지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젖분지 아니라 이 우리 걸레에 있는 상품 지금 어제도 10만원 오늘도 지금 문은 열어놨지만 모르겠습니다. 거의 한 10일 전부터 매출이 점차적으로 줄이 시작했거든요. 확연히 지금부터 피부를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수산물이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우리 정말로 국민들은 그걸 피부에 받았겠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예책이 없고 보완이 없고 무조건 괜찮다만 하면은 우리 국면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마 다음 2차, 3차 때 그 분야의 전문가께서 설명하실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제기하려고 했던 문제는 전체 구조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원자로에서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친 냉각수가 아니라 전혀 통제되지 못한 상황, 지금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오염수인데 가장 2차적으로 그 오염수가 문제의 출발인데 그 오염수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그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게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도요. 그런 불확실성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염수 자체의 불확실성, 그 오염수 안에 어떠한, 다시 말해서 멜트다운이 되고 그리고 대부리가 현재 이렇게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직접 나온 오염수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의 가장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저는 결코 일체의 불확실성을 다 거부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염수 자체에 어떤 핵종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부분은 심각하고 어떤 부분은 괜찮은지 오염수 자체의 핵종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뭘 근거로 일본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오염수는 잘 모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1차 처리를 해서 일단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 안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일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자료이고요. 이거는 저는 지극히 이 보고서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격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인정된 거죠. 기본적으로요. 불확실성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염수 자체의 핵종을 모릅니다. 한 번 돌려서 현재 보관되는 것도 모릅니다. 2차 처리에도 모릅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요. 64개의 핵종을 일본이 선정을 한 것이죠. 64개의 핵종을 선정해서 이 64개의 핵종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을 최종 방출 단계에서 일본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데이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일본 바다 기존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그 모니터 결과를 가지고 일본이 신문을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64개의 핵종으로 다 위험성이 커버되느냐 하는 질문이 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지 지금 어떤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성격에 어떠한 내용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정부는 국민에게 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1차적인 그 출발 오염수가 어떤 상태이고 그 안에 어떤 핵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록 일본이 모른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일본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염수 분석과 관련된 일본의 1차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요. 우리도 역시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 가능한 오염수 분석을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이제 임박한 이 상황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21년 4월에 정부가 일본 정부가 가기결정을 통해서 방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원한 이에 오염수의 독자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독자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정부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모호하거나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책임은 사고를 낸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 전력과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한적인 인원이 참여한 시찰단이 며칠 외부에서 설비를 보고 왔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제공하는 자료를 일부 가져와서 그것들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우리 정부가 선별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할 기회도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민간 전문가들까지 구성된 투명한 검증단을 구성해서 이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검증을 요구하면서 검증이 완료되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방류를 연기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